그리고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. 역시나 호블루 선수가 준비합니다. 코너킥 올라갑니다. 호범선이 구단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적폭적인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. 잘 꿰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산이거든요. 아무래도 부산 지금 수월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. 크로스 붙여줬습니다. 샷 들어갑니다. 샷 들어갑니다. 자영화 나갔었는데 오른발로는 오늘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크로스 비디르시원 들어가갑습니다. 유티언 저렇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호범선 왼쪽 측면으로 정숙룡이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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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